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63살 A씨는 대전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후문 담벼락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흉기로 그어 훼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후보가 밉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39살 B씨는 아파트 인근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주차된 트럭 밑에 버린 혐의입니다. B씨는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